야, 그렇죠. 그런 게 붙어줘야 뭐가 있어 보이니까. 내가 붙여놓고 진짜 빠져진다, 이거.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우, 삐들어졌는데? 큰일 났다. 조정도 안 된다, 망했다. 조정 안 된다. 아, 뭘 만들건 다 기로로 에디션. 아니, 이것도 데칼 있을 때만 그러는 거죠. 어, 근데 이거 데칼 자체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원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, 이게.